리명웅의 가족, 말레이시아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오다. 리명웅의 새로운 인생 여정이 시작된다. 최근 인기 가수 리명웅의 부모님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집을 매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아들인 리명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데뷔 이후 리명웅은 바쁜 스케줄과 공연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왔고 그로 인해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모님의 결심이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부모님의 귀국 결정은 아들에 대한 애정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명웅은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부모님은 아들의 곁에서 직접 돌보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리명웅은 그동안 바쁜 활동 속에서 식사 시간과 수면이 불규칙해지면서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부모님은 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결국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많은 팬들은 리명웅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부모님의 귀국 결정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리명웅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의 결정은 단순히 가족의 재결합에 그치지 않는다. 리명웅의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그의 가족은 그를 항상 지지해왔으며 이제는 곁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동안 홀로 활동하며 느꼈던 외로움과 부담이 줄어들고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귀국은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명웅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을 것이다. 이제 부모님이 그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팬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다리며 그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길 바라며 응원하고 있다. 이번 부모님의 귀국은 리명웅의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는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많은 팬들은 그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그의 음악적 창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부모님의 귀국 결정을 통해 리명웅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깊이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지지는 그의 예술적 영감과 창의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그가 앞으로의 음악 활동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며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부모님의 결정은 단순히 가족의 재결합을 넘어 리명웅이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부모님은 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가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더욱 빛나는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팬들은 리명웅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에 대해 깊은 기대를 걸고 있다. 부모님의 귀국은 단순히 한국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리명웅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팬들은 그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길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긴 결정이며 그들은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다. 이번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많은 팬들은 리명웅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고 있다. 리명웅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큰 사랑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그의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 리명웅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무대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곁에서 힘을 얻으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팬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리명웅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은 그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가족의 존재는 그에게 큰 안정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음악적 창작에 있어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리명웅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은 그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이 다가올수록 팬들은 그가 예전보다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부모님의 귀국은 단순한 재결합을 넘어 리명웅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가 리명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는 그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은 리명웅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무대에 서기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느낄 감동을 기다리고 있다. 부모님의 귀국 결정이 리명웅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의 음악적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대 뒤에서의 고독과 피로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가족의 부재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곁에 있으므로 리명웅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부담을 덜어내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리명웅은 부모님의 귀국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가 가족의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더욱 강한 힘이 쌓일 것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결정을 통해 리명웅은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곁에서 리명웅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예술적 창작과 무대를 위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리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가 더욱 빛나는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기다리며 가족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모님의 귀국은 리명웅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